남편이 주말만 되면 시골로 사라져요.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.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운동도 하고, 낚시도 하고, 등산도 가고. 아내와 함께하는 삶보다 그게 더 행복하다는 거 아니야. 여성분들이 저를 피해 다녀요. 왜 그러지? 연애도 했을 거 아니야. 연애 경험이 없습니다. 선을 300번 봤다고? 뭐야, 기네스에 도전하는 거야? 재우 오빠가 2006년 2월에 홍계상에서 실동된 지 6시간이 됐다는 거예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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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제가 많이 못 잊고 있고 좀 많이 힘들어요. 정말 한 번만, 한 번만 보고 싶은데.